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칸센터 입니다 자 오늘은 아 요거 토치 2구 짜리 하고 어 3구 짜리 요거 제가 오늘 신개발 특급품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25,000원입니다 코비카라고 화력 끝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특허도 받았구요 자동 점화도 되고 어 손해보험 뭐 저기 보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어제 가스 배상 책임 보험까지 이렇게 아 요거 뭐 캠핑 다닐 때나 아 이럴 때 아주 주요하게 아주 쓸 수 있는 다 기능 토치 에요 자 요거 2구 짜리는 가격이 18,000원 이구요 자 요거 3구 짜리는 자 3구 짜리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볼륨 조금 거리를 떼야 되겠죠 요건 25,000원 신상품을 따끈따끈해서 이렇게 보면 신개발 특허품 코비카 자 요렇게 아주 좋습니다 이게 쓰리화구라 구멍이 3개 예요 자 요거는 코비카는 사용방법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 어떻게 깨스를 어 장착하는 지도 다 나와 있구요 이렇게 한번씩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기본적으로 저 제가 사와서 먼저 기본적으로는 읽어 봤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멀리 좀 해볼게요 자 요거 이제 제가 꺼내서 활액 한번 테스트 해 드릴게요 이렇게 자 요게 신개발품 입니다 요거 어 꼭 하영 방사기 같기도 하구요 이제 깨스는 요기 보시면 자 이렇게 빨갛게 튀어 나오는데 여기 하고 이렇게 있고 홈하고 꼭 눌러서 이렇게 돌리시면 깨스는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완타치 입니다 완타치 자 딱 하면서 완타치 화력입니다 3gmm 모두 5g꺼 Seattle 3g 벽 seal 3g 이제 3g아 요거는 donde 4g 제가 요 거 캠핑장 가서 숯불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영족이나 이런 웬만한 동영족을 다 하십시오. 수요되시죠? 요제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도워놔면 이렇게 자동차 전기도 아니고 노래도 아닌 2국짜리 교차하고 3국짜리 교차하고 화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국짜리 교차하고 3국짜리 교차하고 3국짜리 교차 이렇게 항상 불은 화재를 염려하면서 이렇게 다려주셔야 돼요. 안전하게 이게 끝에는 뜨거워요. 그래서 만지시면 안됩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 새로 사온 3화구 신제품 잘 보셨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회전 5회전